한숨이 다 나오네 제가요, 잠깐만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아 이제 카메라 각이 정말 엉망이여가지고 막 지금 앞에 한 에콜스 코어 근력 강화 시리즈를 얼른 하고 업로드를 막 하고 인도에서 우리 문현주 선생님이 한 달 만에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 오자마자부터 일을 했거든요 그 김혜김 매니저님 계시죠? 청담동 그래서 막 그 바쁜 와중에 또 사진을 또 주셔가지고 그거 안 올려놓으면 또 나중에는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거 막 업로드하고 밖에서 막 뛰다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요즘 제가 올리는 화면을 보면 이거 저거가 막 올라오죠 그러니까 지금 막 이거 저거를 막 시도하는 중에요 캐논 카메라 하고 유튜브 프리즘으로 해가지고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거 저거를 막 시도하는 중에요 캐논 카메라 하고 유튜브 프리즘으로 해가지고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거 저거를 막 시도하는 중에요 그러니까 소리 들리네요 그래서 화면이 똑같은 게 몇 개가 올라오고 하는데 당분간 제가 좀 그러더라도 당분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근데 실시간으로 하는 거는 자막이 어렵고 그래서 프리즘으로 한 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막을 올려가지고 블로우를 다운받아서 자막을 생성시켜서 그거를 다시 업로드를 해야 되고 캐논에 있는 거는 칩을 빼가지고 다시 컴퓨터로 가져와서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서 유튜브로 다시 올려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총 같은 화면이 하나, 둘, 세 개나 네 개가 올라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계속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허리 통증인데 이거를 목요일날 아침 7시 15분에 시작을 할 거예요 아마 이제 휴가철이라 우리 스태프분들도 굉장히 바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화요일이었는데 우리 장 작가님이 선생님 언제 목요일이나 화요일 언제가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화요일이 좋습니다 아니 목요일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훨씬 더 수아미지 뵙기가 더 일정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했는데 수요일날 뵙고 목요일날 올라가서 녹음하고 수업 들어가면 되니까요 자 좀 이제 몇 분 들어오셨으니까 바로 하도록 할게요 사실 아무도 안 들어오셔도 막 하잖아요 네 한 분 계시네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명상을 통해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명상의 지혜 KBS 1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의 오승원 아나운서하고 같이 하는데요 병원을 찾는 일반적인 이유 중에 뭐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허리 통증하고 목의 통증이라고 해요 허리가 안녕하신가요? 저는 사실 에콜스 요가는요 허리 통증에 좀 더 특화되었다 할 정도로 제가 허리가 걸을 수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야 돼요 진단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작년 6월부터는 저는 휠체어를 타거나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도움만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인데 어쨌거나 뭐 여기저기가 좀 삐거덕삐거덕 거리더라도 잘 걷고 지금 또 아슈람 언덕을 또 막 열심히 뛰고 막 왔잖아요 그러면 에콜스 요가로 성공한 거 아닌가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화면 보면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기도 하고 영진이 막 춤 동작 가르쳐 줄 때 영진아 나 허리 아파서 이거는 못해 이럴 때가 제일 안타깝기도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춤이라 근데 그래도 앉아서 이렇게 작업도 할 수 있고 잘 걸을 수 있고 잘 뛸 수 있게 이제 60이 다 됐는데 우선은 제가 그 10, 16살, 17살 때쯤 다친 것 같다고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춤을 추느라고 그게 부러진 줄 모르고 유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부러져 가지고 유연했었는데 그게 그냥 이제 그래서 유연한 건지 모르고 그 동작들을 더 시키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뻐그러졌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신경이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이게 밀려서 이 사이가 안 통하는 것처럼 엑스레이에 보이는데 그런 경우는 가끔 그 신부님이나 목사님들한테 목 무슨 활동이라고 하던데 그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돕다가 그냥 그 시기를 놓쳐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떻게 못 걸어야 되는 허리인데 걷고 계신 목사님 신부님들이 꽤 계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의사 선생님이 운이 좋았다 근데 이제 신경외과나 한의를 굉장히 잘 보시는 분들은 제 허리를 이렇게 딱 보시면 이거는 너무 심각해서 이거는 걸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바른 자세고요 근데 그 바른 자세를 인지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처럼 해부학을 하고 요가를 했어도 제가 제 몸의 틀을 바로 이해하는 게 정말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유인 한방병원 신경외과도 공부하시고 한방도 양 한방을 같이 하신 손영진 원장님이라고 제가 여태껏 본 분 중에 해부학하고 그거를 뼈 잡는 거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아시는데 제가 그 원장님한테 한번 그랬어요 내가 이게 요가를 하는데도 뼈가 이거를 잘 못 맞춰서 뼈를 잘 못 맞춰가지고 이렇게 와서 너무 죄송하다고 선생님 너무 힘드시죠 막 이러면서 말씀드리니까 원장님 아닙니다 저도 제가 그쪽으로 아주 탁월하다고 상도 많이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당신의 뼈를 볼 수가 없어서 다치면 가끔 환자보다 다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고통스러우신가 봐요 근데 그러면 같이 있는 의사들이 봐주신다 이러셔서 아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아픈 의사들이 자기 못 못 고친다 그러잖아요 요가도 아마 똑같은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지금 몇 분부터죠 7분부터 7분인가요 8분 정도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찾는 일반적인 이유 중에 대표적인 허리통증과 목통증 중에서 허리통증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허리통증은 많은 활동을 제약하고 삶의 질을 감소한다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 뭐 들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한테 너무나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15년 전만 해도 여기서 막 일할 때 제가 제일 빨리 하고 무거운 거 잘 들고 막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까지 뭐 막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못했던 거죠 마흔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5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드러나고 55세 넘어서부터는 이제 막 확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57세 되고 이제 8세 되면 점점점 이게 나빠지지 좋아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좋아지게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든 게 에콜스 요가거든요 허리 아픈 분들 목 아프신 분들 에콜스 요가 하러 오십시오 통증은 보통 척추의 뼈 등뼈 그러니까 척추요 그러니까 어디서 통증이 있나를 보면요 통증은 척추의 뼈 추간판 이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척추의 뼈하고요 그 사이에 있는 추간판 그리고 이것을 지지하는 근육 인대를 포함한 근골격계 특히 척추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척추가 문제가 생기면 허리 통증 요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때때로 허리 통증은 근골격계와 상관없는 질환으로 발생되기도 해요 근데 이게 근골격계 척추의 문제일 것 같지만 사실은 딱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전혀 관련이 없는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허리 통증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경험한다는 거 이거 저는 뭐 아주 그냥 너무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죠 그래서 60세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요통을 호소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점점 이게 막 40대 때는 잘 몰랐다가 점점점점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허리 통증이 그러니까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또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리 통증은 의료 서비스 비용이나 장애 비용 측면에서 매우 고가에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이럴 때 보면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MRI를 찍는다거나 이럴 때도 저는 그때 막 분당 차법원에서 80만 원씩 막 내고 그때 실손 보험을 들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빨리빨리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척추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생기기도 하지만 장애 비용이라든지 의료 서비스 비용으로 봤을 때 이게 좀 고가에 해당하니까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장 작가님이 요통은 젊은 사람들도 고생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요 척추나 요추는 건물로 말하자면 중요한 골조잖아요 몸을 지탱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죠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질문을 되게 예쁘게 주셨네요 몸의 중심인 요통, 몸의 중심인 이게 왜 글을 제가 이렇게 썼을까요 요추에 이상이 생겨서 요추에 이상이 생기면 요통이 생기게 돼서 척추의 기본적인 해부학을 인지하고 움직일 때 상해를 예방하고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쭉 그래서 척추의 구성을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척추는 척주라고도 해요 기둥주자를 써서요 그래서 척추는 등뼈,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척추뼈 사이에는 이게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 추간판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사이에 들어가 있고요 척추는 다음과 같은 인대와 근육에 의해서 안정화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척추가 어떻게 안정화되는지 그러면 척추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보면 척추의 양쪽 측면을 그러니까 이렇게 측면을 따라서 지나가고 있는 두 개의 장요근, 이 장요근은 바로 쓰게도 하고 바로 걷게도 하는 움직임을 갖게 해서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장요근을 강화시키세요 하는 내용이 굉장히 의사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바고요 척추 뒤에는 길이를 따라서 척추를 세우는 크게 양쪽으로 척추 길이 끈이 두 개가 쭉 이어져 있고요 척추뼈 사이사이를 지나는 척추주의근들이 척추뼈와 그 사이사이를 다 아주 얇은 근육들이 또 이어지고 있으니까 크게는 장요근, 척추근, 그 사이사이에 척추주의근 해가지고 이렇게 쫙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흉곽 바닥으로부터 흉곽이죠 그러니까 가슴이 있는데 흉곽에서부터 골반까지 지나는 복근, 복직근이 있고요 복횡근들이 그러니까 복횡근, 복직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척추를 보호하고 안정시키게 되는데요 이 복근은 복부 내용물을 지지하고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허리가 아파요 이러면 그럼 복근을 강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번에 해군, 미군 해병이 굉장히 강한 강도로 운동하는 데 아주 유명하죠 작년에 아마 그게 나왔는데 허리가 아픈데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윗몸일으키기 근데 그 윗몸일으키기가 이렇게 컬을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일어나는 윗몸일으키기 있죠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척추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휘면서 머리가 휘면서 등 뒤쪽이 동그랗게 되는 후만증이 되면서 척추에 오히려 무리를 가져오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근 운동할 때는 등을 똑바로 세우고 상체를 이렇게 가슴, 견갑골 위쪽만 들어서 복직근 있는 데가 강화되게 운동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엉덩이 근육도 그러니까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 모든 것들이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중둔근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상하체를 이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쪽에 또 신경도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중둔근을 강화시키면 허리를 보호하면서 상하체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서 요통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해요 이 근육들을 모두 중심근육, 코근육이라고 하는데 코근육은 보면 복근도 있지만 골반기저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척추를 세우는 기립근도 또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골반기저근이 조금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척수는 척추 내에 들어있다라고 해요 척수에 가장 가까운 척추신경의 일부에 척추신경 뿌리가 손상될 때 이게 이제 척추신경 뿌리가 압박을 받으면 척추신경의 일부인 척추 그 뿌리가 압박을 받으면 통증이 유발된다고 그래요 척추와 연결된 신경이 압박이 되니까 당연히 통증을 일으키겠죠 특히 아래쪽 요추를 보면 허리 요자, 가운데 요, 중요할 요자를 쓰잖아요 이거는 보통 이렇게 비트는 동작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돌기도 되고 비틀기도 되는데 앞뒤로 구부릴 때는 좀 조심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서있는데 요추의 힘이, 중심 요자를 쓰잖아요 가운데 중심을 잡는 데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걸을 때도 중요하고 들어 올릴 때도 왜 무릎 구부렸다가 허리에 힘을 딱 주고 그 다음에 들어 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모든 활동과 연결되니까 허리가 아파서 요통이 생기게 되면 아주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허리 디스크 환자들 주변에 많이 보는데요 겉으로 아픈 티도 안 나는데 당사자들은 눕기도 힘들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일상생활이 다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하거든요 통증에 시달리는 게 참 괴로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장 작가님 이거 질문 진짜 잘 주셨네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눕기도 힘들고 앉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요통이 생기면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배가 나오겠어? 이랬는데 제가 81kg일 때도 그렇게까지 배가 안 나왔는데 요통이 생기고 허리가 앞으로 휘기 시작하면서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배가 푹 퍼져버리더라고요 와 이게 늙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든 게 55세 넘어서부터예요 그 다음부터는 허리가 30인치 이하에서 절대 내려가지 않고 있는 거죠 20인치 때가 있었나 막 이럴 정도로 허리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호르몬 순환도 안 되기도 하면서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근육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근육량을 확 늘렸거든요 일반적인 허리 통증의 유형은 국소 통증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 통증도 있고요 또 이어져서 쫙 퍼져가는 방사 통증도 있고 연관 통증이라는 것도 있다고 해요 국소 통증은 허리 특정 부위에서 발생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그냥 아 나 여기가 아파 그러면 그냥 그 부위만 딱 아픈 거 가장 일반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이거는 추간판이 손상되거나 관절에 염증이 있거나 근육에 염자가 있거나 긴장되면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욱신욱신 쑤시거나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약간 통증이 계속 오는 거죠 그리고 간헐적으로 낙하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욱신욱신 계속 쑤시거나 이렇게 낙하롭거나 양쪽이 다 그럴 수 있으니까 두 개 다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걸 거였고요 손상이 원인일 때는 급속 통증이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 손상됐으니까 악 하는 소리가 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세의 변화가 국소 통증을 악화 또는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위만 잘 움직이면 되니까 국소 통증이 올 경우에 자세를 이렇게 잡으면 살 것 같다 이랬다가 이렇게 잡으면 악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한 부위가 전체적인 통증을 관할하니까요 특히 일어날 때 상체를 숙이고 편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일어나게 되면 척추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는 자세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다리를 90도 각도로 앞에 세우는 각도 90도 뒤에 버티는 각도도 90도 그리고 이마를 45도 위쪽을 향하게 저 천장을 보면서 척추를 곧바로 세우고 일어나게 되면 국소 통증 같은 경우에는 예방이 되기도 하지만 해소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소 통증이 급성으로 오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세수하다가 고개 숙이면서 어! 소리 나거나 샤워하다가 갑자기 어! 못 움직여요 그러고 119 막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주 작은 각이 그 부위에 특정 신경을 건드리면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만지면 허리가 그 부분이 쑤시고 아프고 근육이 긴장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허리가 아플 때는 허리뿐 아니라 주변 부위까지 통증이 느끼다가 심해지면 마비가 오더라고요 하고 주셨는데요 마비가 올 정도면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고요 이걸 이제 방사통증이라고 하는데요 방사통증은 허리부터 다리까지 쫙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데 다리까지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어깨까지 아프다 그러면 방사되듯이 이게 그냥 쫙 퍼져나간다 이런 뜻이 있어서요 통증은 무지근한 통증이나 날카롭고 격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통은요 날카로운 통증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 소리 나면서 눈물 나는 그 정도까지 갈 수가 있는 게 요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우 뻐근하면서 아우 아프다 약간 요런 느낌도 계속 올 수가 있어요 이 통증은 일반적으로 다리 측면이나 뒷면에 그죠 보통 허리 아프면 다리 뒤가 저린다 그러시거나 다리 옆으로 저리저리하다 이렇게 많이 어르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어르신들의 증상과 똑같습니다 발까지 전체적으로 또는 무릎까지만 방사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발끝까지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어깨까지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탈추추간판이나 좌골신경통이나 골관전염이나 척추협착 같은 질환으로 인해서 신경뿌리가 압박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게 압박될 때 많이 이게 이제 방사통증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요 기침이나 재채기 또는 긴장하거나 다리를 똑바로 편 채 계속 서 있다가 구부리면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압박했을 경우에 통증이 다리의 근육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절이는 감각이 올 수도 있고 감각을 상실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예방을 해야 되고요 심할 경우는 요실금이나 대변실금 그러니까 소대변이 그냥 내가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사통증은 추간판이 탈출되어 있거나 좌골신경통이나 골관절염이나 척추협착 같은 쪽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기침이나 재채기, 긴장 그리고 똑바로 서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구부릴 때 이럴 때 많이 나타나니까 기침하면서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가 쑤신다 그러면 아 내가 이게 방사통증으로까지 이게 확산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연관통증은 뭡니까 했을 때는요 연관통증은 실제 원인과는 전혀 다른 연관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연관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원인과는 전혀 다른 곳에 심장마비를 경험하는 사람이 왼쪽 팔에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심장이 딱 마비가 오면 왼쪽 팔을 부르륵 떨면서 모듬지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허리가 아픈데 갑자기 내가 목뒤가 땡긴다거나 허리가 아픈데 갑자기 발바닥에 저려서 발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부 장기로부터 허리에 연관통증으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욱신욱신 쑤시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무지끈하다 욱신욱신 쑤신다 이게 그냥 요통에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통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연관통증이다 보니까 원인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골격계 장애 통증과는 달리 운동이 이것을 악화시키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장 안쪽에서부터 요통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아서 약간 허리 척추에 신경을 건드려서 갑자기 통증이 온다거나 방광 쪽이 안 좋아서 자궁이 안 좋아서 갑자기 허리가 뻐근해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는 위장의 음식이 적체되어 있어서 잘 움직이지 않고 그것이 내려가지 않을 때도 점액질이 차면서 순환이 안 될 때 또 이게 흉부 있는 데부터 요부까지 이어지는 데까지 또 통증이 올 수 있으니까 이거 운동하는 거 허리를 구부리고 펴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연관통증이나 방사통증이나 국소통증이나 이것들을 어떻게 구분하지 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허리통증의 원인에는 뭐가 있습니까라고 봤을 때 대부분의 허리통증은 척추와 주변의 관절, 근육, 인대, 신경뿌리 또는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 질환으로 인해서 뭐 이거 너무나 당연하죠 척추와 그 주변의 관절이나 근육, 인대, 신경뿌리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맞죠 종종 하나의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종종이라고 하지만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허리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그 원인과 해소 방법은 명확하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요가에서는 머리가 맑지 않으면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체계가 손해에서부터 운동이라든지 신경발란스 이런 것들을 보고 두정협 쪽에서 이제 그 감각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신경들을 온몸으로 전달을 시키게 되는데 그것을 전달시키지 못하게끔 잡다한 생각들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생각들이나 오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생각들이 가득 찰 경우에는 이 신경의, 뇌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해의 움직임이나 두정협, 감각을 받아들이고 정보를 전달하는 이 부위도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게 허리통증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그런 선생님을 또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이기적이고 입만 열면 상대방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말을 흘리면서 상대방들이 자기 일을 해결하게끔 하녀 부리듯이 그렇게 알아서 나 이렇게 아프고 힘드니까 알아서 움직여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항상 만날 때마다 돈을 계산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그런데 그거를 아시렘 선생님이 그런 머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못 걷습니다 그런데 실제 못 걷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20년 정도 계속 가까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습관이 그렇다고 못 걷겠어요 했다가 진짜 못 걷고 한 3주 정도를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면서 되게 긴장되네? 그런데 그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겸손해야 됩니다 누구한테든 부처님, 예수님, 성모님한테 대하든 똑같이 대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머리 위에 이렇게 대하세요 그리고 그런 생각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채우세요 해도 그게 말로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기적으로 내가 계산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면서 그거를 내 거, 내 거, 내 거 계속 쌓아가면서 그게 안정적이라고 느끼면서 50세를 넘게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그거를 딱 놔버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 삶을 놓아버린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지혜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학적으로도 자료가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허리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그 원인의 해소 방법은 명확하지 않다 그 스트레스 보통 뇌로 와가지고 그게 전체적으로 순환이 안 될 때 많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허리통증은 암이라든지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신문사 대표님도 암이셨을 때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앉지도 쓰지도 눕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아내 되는 분하고 저하고 그 허리가 너무 아프시니까 암이 오면 대부분 허리 요통은 조금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중추신경을 다 건드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부인과 질환 그러니까 월경증후군이라든지 자궁, 방광, 생식기 계통의 이상이라든지 신장의 이상이라든지 비뇨기 질환 그리고 소화기 질환, 척추 근처 주요 동맥 질환 척추 외부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 원인은 정말 많은 거죠 척추뿐이 아니라 그 외부에 있는 것들이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허리 통증의 흔한 원인을 보면요 근육, 인대 손상, 골관절염, 척추 압박 골절 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손상은 일반적인 활동 중에 발생하거나 낙상, 자동차 충돌,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가끔 영상검사로는 구체적으로 손상된 구조가 확인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근육 인대가 영향받았다고 추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퇴행성 관절염은 긴 시간 동안 반복된 사용으로 인해서 마모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요통도 올 수 있다고 보고요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악화되고 그 공간이 좁아지면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 그리고 경직이 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척추 압박이나 척추 골절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골다공증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골밀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알아봐야 될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운동을 하거나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움직임 이렇게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 있죠 그리고 차사고, 낙상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영상을 찍어도 구조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고 해요 그때는 근육과 인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추정을 한다고 하고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 긴 시간 동안을 반복하면서 마모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척추뼈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관절염이나 허리통증 이 경직이 오면서 요통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고요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 밀도가 감소하면서 척추가 압박되고 이게 파손되면서 또는 골절이 되면서 요통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요가에서 보면 똑바로 앉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복부와 등,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게 골 밀도를 높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음식을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바른 자세와 근육을 강화시켜서 척추를 안정화시키고 척추를 받치고 있는 골반을 안정화시키는 거라고 해요 등을 대고 누워서 이거는 아주 안정적으로 골반을 안정시킬 수 있고 척추를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인데요 이게 애플입도 만들면서 척추를 요통을 완화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무릎을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양손을 골반 옆에 놓고 마시면서 엉덩이를 쭉 들어올렸다가 내쉬면서 내리고 제가 코어 근력 강화 시리즈 중에 뒷부분에 누워서 할 때 이걸 하거든요 이거를 숨을 마시면서 들어서 10초 동안 버텼다가 내려오는 거를 10번 이상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복부를 수축하는 운동도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복부를 수축하는 운동은 그렇게 하면 복부를 수축하는 운동을 해야 될까요?